아 즉 아 선생님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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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분 아니신가 음 아까 내가 치킨 받았던 판에 있던 있던 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요즘 정언자 혐오 지노 이리 와서 나라고 으 으 헐 소리 켜진거 아녀라 이곳에는 한참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켰는데 와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반길지 그 일단 이속 한 번 써주고 볼게요 이속 한 번 쓰고 제 나태라고 볼게요 진정한 차이 형치도 겐지 또 라인 없는거 같네요 이벤트면 겐지 아 겐지 뒤에 침착해 반사 뺄 줄 알았는데 반사 절대 안빼네 아 일부러 반사 타이밍 잼어요 음 반사 타이밍 잼길래 일부러 평타 안쳤는데 어 어 왜 왜 라인 안하노 별대 못있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라인 없으면 겟박스 이렇게 헤디다운 나이스 오른쪽 하고 있어요 뭐야 내가 페라인 Hang은 나가기를 놔둡보라 근데 왜 안 돌아오냐 라이프 겐지 보조 디바 부조가 좀 떨어져 디바 부조가 디바 보즈 왔는데 깼어 깼어 잡아 잡아 라인 힐 밴 라인 잡죠 라인 라인 밴 끌린거있다 호그 정면 왼쪽 잔다 잔다 이리로와봐 우클릭 꿀잼 초월 있어요 초월 디바 뒤에 있어요 이것도 나세 가볼까요? 가볼까요? 나 궁원이에요 궁극기가 완전히 충전될다 돌격 아니 100원있나 없어 100원짜리 어디로 갈거에요? 어디로 갈거에요? 왼쪽 2층으로 가죠 오크오크 호그 그렛 깍 그렛 빠졌구요 트레 있어요 트레 뒤로 도는거 같은데 트레 트레 뒤로 돌았어요 트렛 다운 호그 부족 저거 나이스 나이스 크렛 흐흑 정신대 정신대 일 대 연 클릭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이너르크 좋아보면 이석 쓰고 바꿀게요. 어이구 이석 너무 빨리 바꿨다. 라이너르크 너무 혼자에요 앞에. 쏠저 왼쪽 포우개피 오케이 쏠저 다운 라인보좌 라이너르크 오케이 일단은 루슈더 다운 촌촌님 잘 쏘셔 라인네 거기 혼자 라이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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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없어요. 하지만 상대 딜러도 없죠. 라이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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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스킬을 줄였다. 버튼 라인 혼자 딜바 한번 더 끌게요. 오우 솔드 개달송. 딜바 샀어요. 딜바 샀어요. 카pen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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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We 죽여야돼 우리하나 응 같이 죽죠 우클릭스니까 뭔가 좀 더 화려한 맛은 없다 호그 보좌 호그 보좌 다리에 다리에 솔저 솔저 보좌 맥크리니 거기 거점 안에 디바 낫다든지 거점으로 이동하자 지려가라 아 진짜 호그 오른쪽 그래 빠졌고요 루시우도 오른쪽 빠졌어요 왼쪽으로 갈게요 빠져줘 밀고 들어온다 여기 약간 빼봐요 4차 차거든요 여기 다이베 저희 두명 없어요 루시우 루시우 걱정하네 빠질게 다음 턴 뚫고 들어가죠 다음 턴 4탄 있으니까 일단 비트 빠졌으니까 상대 막을게 없어요 4탄 CPG 많으면 루시우 저이 자요 자요 로도그 자요 루시우 루시우 로도그 힐 벤 아우 잘못 썼어 어 낫다 호그 부조아 거짜만이 룩이 있지? 오이씨 라인 잡을게요 라인 라인 잡을게요 라인 라인 잡을게요 라인 잡을게요 하나 개핀데 거짜만이 하나 하나 잡을게요 호그 낙지 어디 라인 호그 낙지 안 돼 라인 완벽에 2등의 킬 거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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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사랑 오바다 루키오 때네 카하 아깝구만 좌클릭으로 때리면 좋은점이 dps가 높고 우클릭으로 때리면 좋은점이 명중률이 높네요 각자 장점이 있는거 같아 아깝구 군대 우클릭은 암살하기 좋고 그리고 때리기는 동안에 자기가 몸을 노출시키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맞을 일도 좀 적었고 하지만 우클릭되는 도중에는 부조화를 못 박는다는 거 우클릭을 차지하거나 그건 단점 부조화를 활용을 하면 좌클릭이 좋고 상대도 제냐타? 라인 반피 라인 가요 라인 가요 라인 가요 보리 하나 없어요 디바 보좌 호그 보좌 오른쪽이야 오른쪽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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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호그 왼쪽 호그 다운 우리 아나 살려야되요? 아 아나가 아니고 맥크리 일단 왼쪽에 맥크리 아 솔져있어요 왼쪽 2층 어 죽을 뻔 솔져 개피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아이고 디바 군 거의 다 찼어요 칠시오퍼 저 힐이 많아요 아 소방 피어져 어 솔져 다운 너프 너프 성원아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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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싸 그래 나 잡으려고 나왔네 아 이거 차지하고 나서 씹어도 총알이 다는구나 가끔 무조건 던지는 게 낫겠네 상대 왼쪽으로 들어와요 겐지궁? 겐지뽕? 겐지뽕? 아이고 꿈 없는 뽕이야 꿈 없는 뽕 그니까 우클릭 이렇게 차지한 다음에 그냥 근접공격 캔슬해도 총탄이 달아 그럼 이거는 자기 위치 숨길 때 빼고는 굳이 캔슬할 필요가 전혀 없겠네 2층으로 가죠 호그 왼쪽 쟤나타도 왼쪽 아래 겐지 부족 여기 다요? 겐지 다운 쟤나타도 다운 아나 부족 아나 다운 버스턴 먼저 그냥 오른쪽 오른쪽 힐벳이 자요 여기 노동으로 아 자우로 바꿔줘 나이스 노동 힐벳 오바 오바야 오바 오바 초월 찼어요? 겐지 들어온 것 같은데 뭐야 겐지 2층에 있어요 저희 팀 머리 위에 오케이 오케이 겐지 다운 천천히 어 우리 망크 박았어요 허웅도 상대도 초월 상대도 초월 상대도 초월 상대 초월 아 나 이거 죽였다 이거 괜찮다 아 라인 피 없는데 라인 피 없는데 라인 피 피 라인 피야 라인 피야 라인 피야 아 오바야 다시 가요 다시 다시 가요 다시 어 이걸 다시 가요 다시 곧 저기 차지할 거야 형 2층 가죠 2층 2층 꿈 끄기가 준비됐어요 다 벅시다 눈동자 나 피야 낼게 너무 많은데 일단 망치 빠졌어요 드릭스에 튕겨내기까지 망치하고 초월 빠졌으니까 상대 루시우로 바꿨어요 겐지 튕겨내기 브리핑만 해서요 겐지 2층 루시 왼쪽 아래 마지막이요 겐지 보좌 겐지 다운 라인 보좌 라인 보좌 호그 다운 아 진짜 금방 맥크림이 쫄았다 성광 자르는거 că으으 severely 와 그거 못 잡았으면 저희가 밀렸는데 샘 쏠저도 잘하시고 공격군 히트스캔 딜러진 다 잘하는 것 같아 저번이 시즌 1때부터 제가 박스를 껄리 아마 응 4 3 2 1 4 4 4 5 5 5 5 5 5 오른쪽 갈게요 라인님 방벽 왼쪽으로 맥크리 가요 나이스 하나 잘랐다 상대 호그 뒤로 빠졌어요 방벽 빼잡고 루시우 낙타 노린다 나이스 저희가 들어가면 돼요 4대6 역시 뒤 잘 잡으셔 오른쪽 호그거든요 뒤에서 막 껴 그냥 뒤에서 막 껴 그냥 뒤에서 막 껴 그냥 그냥 루시우 낙타는 끌었다 루시우 피하고 파괴되어 지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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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로 복귀 피 수바로 복귀 수바로 복귀 수바로 복귀 방안에 호그있다 아나 수면치 빠졌고요 아 나 소류탄도 빠진거 오케이 DM에 크립 다운 호그 보조아 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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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방안해 방안이 많다 나이스 라인 앞에 뭐 있다 이거 통 하나인가 돌격해 내가 치료해줄게 아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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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잘하셔 호그 그래 빠졌구요 그래 조심 이제 그래 봐요 이제 초월 85퍼 아직 초월 채워야겠다 윈서 윈서까지 호그 왼쪽 아 맥크린은 케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윈서 개피 윈서 개피 윈서 개피 윈서 개피 개니 호그님 케어갔나 호그님도 케어했어야 되는데 원숭이 오른쪽 아래 숨어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 거점 오른쪽 호그 맞아줘 맞아줘 불신 밀려고 대기하고 있어 오른쪽에 호그 있어요 오른쪽 호그 낙사 낙사 준비 비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호그 개피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 보조아 원숭이 다운 너프 송하나 보조아 한 대 맞췄어요 오케이 나이스 라이스 라인 보조아 아 힐벤 좋고요 깔끔하게 P 채우고 나이스, 죽어요. 이번... 이번... 판에서는 제나타 5클릭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 좀 다른 제나타 하시는 분들 보니까 5클릭 좀 많이 쓰시길래 제가 5클릭 거의 안쓰거든요. 거의 자클릭 위주로만 이때까지 썼었는데 5클릭 한번 써봤는데 5클릭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애. 메르시가 두명 친척었어. 이분... 친척 알아봐요, 소위. 제나타...